자 오늘은 중국집에 가겠습니다 왜왜왜왜 오늘은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아닌데 아닌데 쓰면 먹을건데 먹어 니거 안먹어야지 불안해 내가 한다고 니거 왜 못 까는거야 난 진짜 이해는 했어 맛없어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까면 되는데 왜 못 까는거야 다 까므라상 아니 뭐하는거야 아 내가 가렸어 아아 맛없어 어 맛있어 아 짜장면 죽겠네 아 진짜 왜 저렇게 먹는거야 짜장면 죽겠네 김치맛나는 냉면이 아니야 빨리 말해봐 아니 냉면에 김치맛나는게 어디있어 아니 있어 동치미 냉면 아니 아니 김치맛 아니야 아싸 유튜브 유튜브 아니 아니 지금 유튜브 편집각 등장하고 안돼 국물을 먹어봐 아니 매트가 너무 웃겨서 아니 카메라 등지지 말라고 어떻게 돼 냉면 먹는데 이러면서 먹어야돼 당연하지 카메라 등지 아니 냉면 김치맛 냉면이잖아 이게 어디갔어 김치야 아 미안 내가 아까 김치 살짝 담갔다 진짜 담갔어? 내가 김치맛 이렇게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그걸 금세 또 알아채버렸어 김치맛 냉면이잖아 이거 김치맛 냉면이야 아닌데 아닌데 아 또 소갔네 또 소갔네 정우가 텐션 올라갔잖아 왜 이렇게 텐션 올라갔어 다른가게 야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정우가 잘해 이것도 한번 찍어야 되는거 아니야 위에서 이것도 음식 한번 찍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아씨 아 이거 편집할때 써 뭐 여러분 지금 마음에 안들어 마음에 안들어 지금 편집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 감독 겸 PD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아 우리 이게 그러면 어긋나잖아 오케이 잘했어 아 위치가 어긋난다고? 어긋나도 돼 아무도 안봐 재밌는거 아닐까? 뭐 저 앞에다가 쓸거 없었어 다시 시작해 아니야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안녕하세요 쓸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툰입니다 땡 너 이거 무조건 편집이야 이거 기분이 나쁘잖아 땡 뭐야 혼내는거야 혼내는거야 땡 땡 안됐지 안납 프로나 등반합시다 뭐라 그랬어 안납 프로나 이게 뭐야 야 내가 이거 이거 카드게임 이거 하는거 있잖아 절대 안될순 없지 무조건 대기면 되지 어떻게든 느리게 될 수 있는거지 길이 없는건 없지 아니야 이거 무조건 있어 꼬여 꼬여 길이 없는것도 있어? 아니야 무조건 있어 이거 다 풀면 안되잖아 처음에 길이 잘못되면 꼬여 명언이 꼬이는게 있어? 꼬이면 아예 안돼 응 명언이 다시 못 되돌리는거 있어 어려움을 하면 맞아 맞아 수염은 거의 다 되는데 아 맞네 꼬인다 근데 수염도 꼬이면 안돼 그래서 옛날에 막 치트키 써도 아니 지금 내가 꼬인거 같거든 한번 해봐 자 이게 뭐냐면요 아 스파이더 카드게임 놀입니다 해봐 진짜 너 목소리 그렇게 할까 맨날? 이게 뭐냐면요 아니지 야 이거 근데 다시 설명해줘 제대로 이해 못했어 한번 제대로 제대로 지금 어떻게 하는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아 그럼 뭐야 아니 아니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시 해 빨리 다시 해 나 어디서 말았어 빨리 다시 해 아 빰쪽 빨리 야 야 야 뭐했는데 뭐했는데 뺏어먹었어 아 왜 계속 다시 하라냐고 왜 그랬냐고 했네 이런거야 너무 쉬운건데 이거 지금 망한것 같거든 한번 해봐 너 살리면 내가 너 인정 수지 어딨어 나 너무 빨리 먹었어 여보 맞고 음 음 어허 형 다 안되지 왜 아 깜짝이야 나 진짜인줄 알았어 주작이잖아 주작이야 바로 주작이야 아 나 진짜인줄 알았어 유현이 사실 이제 그 썸네일 짜 1명 먹고 있는데 시끄러웠다고 위칭해서 잡지 못하겠다 바로 내한테 먹었어 Brittany 하루를 성적일 자 나는 밥을 먹는 게 목적이야 내가 맛있을게 니가 일로와 밥을 밥을 파 밥을 밥을 파 넌 일로와 정오 진짜 열심히 하네 여기들 근데 소에 상어측 바꿔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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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근데 진짜 진짜 아 야 아 진짜 열심히 할게 아니 진짜 감동적이야 이게 확 팡 치고 이렇게 하고 할게 다 할게 할게 와 이거 쳤으면 진짜 아 쳤어야 돼 쳤어야 돼 아 쳤어야 돼 여기 나이기 빨간색으로 잘 보셨나요 저희의 먹방 잘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언젠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말하라고 이거 또 삭제해야 되잖아 또 삭제 또 삭제 또 삭제 이러면 삭제 왜 왜 왜 근데 버스 밖에 끝에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고 뭐라며 지낼까요 난 창문 밖에 멀어져가니 그댈 바라보 후 Ya 가 가 가 가 가 가